자 이 탄핵이 이제 일상화된 겁니다. 이제 예상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그쪽이 이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재임 2년 동안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프리디터민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리 결정이 다 된 겁니다.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든 말든 간에 프리디터민드 미리 결정이 다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 해상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지나간 일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였던 것 이번에 국민의힘 여러분들 선거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당한 거죠.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에 연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운이 좋으면 3년 마치고 걸어 나갈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그 사이에 나가겠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해진 뉴스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전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여러분들 떨어지기 전에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야당 탄핵악발이 포결 이전에 자진사퇴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의사들 때려잡는 거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무슨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 그런 건 하든지 아무튼 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직무대형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에서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탄핵시키면 나가야 되고 뭐 장관 하나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또 뭐 별일을 다 할 테니까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런 정치를 보는 겁니다. 한국의 의정 역사에서 결코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점은 완전히 핫 빠진 겁니다. 그냥 말로 얼굴 마담인 거죠. 대통령 전략 국민의 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간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질석 파괴 행위다. 그래도 뭡니까 직무대행하니까 기간장이지 않냐 이렇게 뭐 우기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뭐 완전히 개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국회법상 탄핵안은 참 탄핵을 시키기가 쉽게 되어 있네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포결하게 되면 바로 국무위원을 탄핵시킬 수 있고 직무 정지를 바로 해버릴 수가 있네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이후에 호임자 인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호임자 인선도 또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한 분을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가 다수라는 힘을 이렇게 쓴다는 힘이 있다고 완령을 히드는 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이들을 국민대표라고 뽑은 국민은 민주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수준이니까 당에도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들을 국민대표라고 뽑은 국민은 민주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윤 대통령은 제 이야기 요지대로 그냥 임기 마치고 걸어 나오면 참 운이 좋은 거고 그 전에 뭐 협박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원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 한 번 해먹었으니까 1년 먼저 나오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4년 중임제 개헌해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되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뭐 협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말 들으면 퇴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할 거고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말 안 들으면 뭡니까 그냥 당신 퇴임 이후에 그냥 골로 간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인 겁니다. 귀한 것을 지킬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살다 가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탄핵을 씻기가 쉽네요.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가 되고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쉬운 겁니다. 법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된다. 이제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 찬성인데 대통령은 3분의 2니까 아주 쉽게 이름 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또 상황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는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미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